같은 아이돌 두 번 들어갈 수 있나? 어 지금 뭐지? 왜? 뭔가 됐어? 살짝 늦게 움직였어 지금 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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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해보자 아아 이거 살짝 선을 잡을 수 있긴 하네 근데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좀 멍청해지는 것 같아 아아 쌀까맣고 쌀까맣고 여다가 응 아 저절로 갈 때 딱 어 대리님이 대리님이 맞췄어요 아 대리님이 해내셨습니다 대리님이 내가 먼저 한 거 보신 거 아니야? 아냐 너보다 훨씬 먼저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 아 아쉽네 점프 오케이 다시 점프 점프 더 주실 겠다 저 점프 밑에 뭐 있겠지? 어 아..뭐지? 어떻게 해갔네? 아 이게 파이프가 올라올 것 같은데? 파이프가? 물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까 전에 파이프 한 개가 포개져 있는 파이프가 안 나지 일단 올라가자 안 올라오네 뭐 알겠네? 일단 하자 일단 반대로 넘어가 봐보자 아 올라..아 저.. 저걸 못 담나? bastante 점프도 안 뛰어져 아..오..아..아..아..! 너무 늦었대 근데 어차피 반대로 점프가 안 돼 에이..내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자고 점프 이렇게 하잖아 돌아갈 때 밀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프 점프! 파이프 못 믿는대요? 저건데 저기 올라가는건데 못 올라가면 안되는데 불타나요? 빨리가가지고 햇빛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거 아닌가? 아 그런가보다 저쪽에 빨리가서 아 그런가보다 빨리 숙박가가지고 오케오케오케 빨리빨리 하고싶은데 아 대리님도 역시 생각하셨죠? 저랑 똑같이 얘만 지금 생각을 못했어요 참 되게 쩐다 아 대리님도 머리 좋으시네 너도 좋다고? 어 나도 좋은거지 왜 아니야? 결국 해결 못한것도 있었잖아 아까 그거 아 그래? 난 대리님도 보고 해결한거 아니었거든 아 어쨌든가래 기다렸다가 근데 이것도 속도를 잘 맞춰야된다 그렇겠지? 철새선 저기 위에까지 올라간다 더 편리해지면 더 찔려주고 와라 와라 아 그렇죠 천재는 천재는 알아보라고 하하하하 하하 하하 잘하시네 아 전 동의 못하겠어요 하하하하 왜 나 때문에 어쨌든 쾌개결했잖아 지금 아니 뭐하는거야 하하하하 아니 뭐하는거야 아니 다 아 괜찮아 괜찮아 에 Last 또 다 된 밤에 또 쟤를 아 맞아요 어 안녕하세요 복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림보를 플레이합니다 네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어? 아니 그냥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진짜 이건 배경음악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EGM을 꽉꽉 참여야된다고 너도 저 순간 말이 없어졌잖아 지금 집중하느라고 아니 집중하는거 아니었어 똑같은거 반복했는데 아니 근데 너는 왜 말이 없어 잘 모르겠어 귀신 지나갔네 아 뭐야 이거 아 공포게임은 아닙니다 아 이거 공포게임 아니에요 분위기만 이렇지 분위기가 조금 약간 음산할 뿐인데 퍼즐게임이다 플랫폼 퍼즐게임 점프 점프 밥도 주고 자 2002번지역 클리어 어 클리어 클리어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는건 반대쪽에 뭐가 있다는건데 일단 가보자 어 뭐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속았어 딱 한번 가보자 습관은 있어 뭐있나 한번 확인해봐야돼 점프 오 이 꼬마애가 파쿠루를 배워가지고 아주 잘해 오 뭔가 미끄러져 막 내려가다 점프가 있을거 같애 아 뭐한거지 뭐한거지 너 지금 젊프했지 근데 왜왜왜왜왜왜왜 이렇게 뛰어 왜이렇게 뛰지 파쿠를 덜 배웠네 덜 배웠어 또 번지를 했어 어디서 많이 보던 번지면 지금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데자뷰가 또 어디서 많이 보던 번지의 장면이 번지가 갑자기 직각으로 뚝 떨어지는 눌렀어! 봤잖아 니가 너무 늦게 눌렀어 미끄러지는 지역인데 미끄러지니까 이게 거기 타이밍에 맞춰서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점프를 못했다 얘가 니가 너무 늦게 눌렀어 아닌데? 아니야 그럼 맞는거 같은데?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잖아 지금 점프! 거기가 다야? 아 뭐? 아 뭔가 답이 있겠죠? 하다보면 넘어갈거야 하다보면 나무까지요? 아 이게 아날로그를 내가 풀었어 아 그래? 내가 풀었어 아 뭐야 이거 점프! 아 이런것도 있어야 재미도 있고 아 결국은 본인의 컨트롤 실수였어요 컨트롤 실수였어요 아 뭐 그럴때도 있는겁니다 어 같이 아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아 컨트롤 실수 예 방금 갈꺼 발컨이 보였죠 이거 전개올거 같은데 딱봐도 딱봐도 그러지 타이밍이지 이거는 그렇지 타이밍 게임이라 이거지 점프! 지금 늦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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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밑으로 갈수 있잖아 뭐야 뭐야 뭐한거야 낚였나? 근데 여기 너무 못될것 같은데 여기 해봅시다 점프! 아 네 뻔하지 점프! 아 점프! 아 늦어 점프! 아 늦어 아 늦어 아 늦어 뒤에서 뛰어와야돼 뛰어와야돼 아 맞아 저게 사라질때 점프하면 안돼 점프! 그럼 너 죽어버려도 돼 아 이런걸 많이 안해봤어 알았어 알았어 공중에 있을때 딱 꺼져야된다 어 맞아 그거야 하나 둘 셋 빨리 빨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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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좋아 좋아 근데 이게 계속 저거를 아 지금 밑에 지금 모습 흔히 생겼어 어 에이 너무 욕심부렸다 아 이렇게 떨어진게 아니고 너무 욕심부렸네 여기 아니야 안전하게 뒤로 가서 Als으면 되는데 너무 너무 액션 문을 들어갔다가 그냥 죽었어요 야막카시고 여asc are 어 또 번지 번지 deriv 번지매니아야 Ride 어 어 다시 게임에 나슬아슬하게 점프 점프 이걸 끄면 되네 결국 위로 다시 또 돌아가야 돼 앞으로 점프 됐다 점프 내 방송을 알죠 방송의 묘미죠 방송을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천연방송쟁이 타고난 방송쟁이라고 사실 본인은 별로 하기 쉽지 않은데 원치 않게 지금 하는 것 같아 천연방송쟁이야? 내가 방송을 하는데 당연히 천연방송쟁이가 돼야지 번지를 말이야 아니야 타고난 방송 기운때문에 죽나 내가 원래 그냥하면 게임 잘하거든 말도 안된 소리 하지마 진짜야 그냥하면 잘해 말도 안돼 아 진짠데 그냥하면 진짜 잘한다니까 말을 안하고 집중력이 쩔어지기 때문에 방송이 아니라 그냥하면 마리오를 시켜봐야겠네 왠지 깨보고 싶다 안 깨지나? 안 깨지네 아까 전에 빠직하길래 깨지나 했는데 아쉽다 어쨌든 증명은 안되죠 지금 방송 안하고 게임은 더 잘해진다는거는 증명은 안돼 증명은 안되지만 사실 우리 둘이 역시 저거 깨는거네 여유가 생기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유가 없어졌네 지금 여유가 생기면은 오케이 오케이 밀어 밀어 아 뭐야 아 왔다갔다 하네 얘가 약간 살짝 밀었다가 밀었다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서 절로 갈때 점프 점프 안돼? 너무 약해 위에서 타고 와야돼 밀어 밀어 한 요쯤에서 됐다 타타타타타 점프 점프 끝까지 올라갔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점프 힘들어 힘들어 이러면 이런 와중에도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구요 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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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까지 온거 같다 아 진짜? 기억이 난다 나도 사실 여기까지 온거 같아 기억이 나 보면서 존재했던 기억이 나 이유를 했는데 안 했는데 봐야 기억이 날거 같은데 오 좋아좋아 근데 새롭다 아 다시 아니까? 여기도 깬거 같아 벌레오니까 기억이 나 설마 나 다 깼던건 아니겠지? 뭐지 이거야 어차피 기억을 못하잖아 그치 아무 의미가 없지 여기에 어차피 햇빛이 있다 일단 맞읍시다 일단 맞으러 가야겠네 우선 이거 깨고기를 잘했네 왜냐면 그냥 맞으면 죽었거든 기억나서 이렇게 한건 아니구요 천부적인 재능 때문에 아니지 아까 팁을 얘기했잖아 하다 다 뒤지자고 그 전서부터 내가 먼저 뒤졌잖아 그니까 내가 잘하는거지 아니지 맞지 말도 안되는 소리야 뭐가 저거 말이 안돼 딱 말이 되는데 완벽한데 아까 우리들이 같이 얘기했잖아 아니야 그럴리 없어 주변을 잘 다 하자고 아 또 이거 말도 안돼 아니야 아니야 그럴리 없어 기억상실 아닙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응 잘하고 있어 방송도 아주 재밌게 나왔다 지금 1시간 20분 정도 남았거든 어 진짜 엔딩 깨겠다 엔딩을 보냐 안 보냐가 지금 들렸는데 엔딩 본다면 뭐하나 너무 빨리 끝내줘 딱 끝나지 않을까 딱 끝날려나 끝날 때 딱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엔딩 보면 뭐 스탠뜨를 보면서 수다도 떨고 그러고 아 수다도 떨고 스탠널을 봐야돼 스탠널을 왜냐하면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아 그걸 가만히 해서 스탠럴로 자르면 안되면 오오 오 몰라 오늘까지 볼 때 오늘 엔딩을 보면 아니 보겠지 고민을 할 내용이지만 본다니까 걱정마 걱정마 점핑 오 긴장했어 긴장했어 아 둘 다 저도 좀 집중하고 오 집중했어요 왜냐면은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점프 눌러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잘 되는 날이야 오 오늘 잘 되네 아 아니다 눌렀어야 된다 여러분 아아 너무너무 앞서갔어 갈렸어요 너무 앞서갔어요 그래서 저거 눌렀어야 되는데 아 다행이다 여기서부터 오아 다행이다 처음서부터 쓰면 어후 귀찮지 삼정이나 싶었는데 눌렸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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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레 sería 오오오오오오오 점프점프점프 아 지대로 관리가 힘들다 오케이 오케이 아 누르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구나 같이 너무 빨랐어 근데 밀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못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네 왜냐면 지금 걸어가는 속도나 그게 안 맞아? 타이밍이 약간 그걸로 안 보여 계속 늦게 갔다가 주는 조uzzy 젊어 점프!!! 어허허허 재밌어 오케이 점프! 난 죽을거 같은데? 왔다갔다 아 이런것도 몰라 아니 뭐 니가 하는건데 뭐 봐봐 잘하잖아 네 잘하네요 그래도 실력이 좀 일치할정한거같애 한 번 더 점프! 역시 점프는 점프를 외쳐줘야돼 역시 취향에 저격당하는 게임은 이거를 약간 기울여서 잘하는 편이네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올라간다 더 내려줘야돼 이걸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해가지고 원래 사람마다 못하는 게임이 있고 잘하는 게임이 있는 버전이라서 이거는 그래도 이제 좀 잘하는 편 잘하는 게임에 속하는거지 하고 저쪽으로 기울일때 너의 DNA에 맞는 게임 근데 꼭 맞는 게임만 하는거 아니니까 우리가 맞는 게임만 하면 재미가 없지 맞아 근데 뭐가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도 모르니까 해봐야 하는거니까 짬뿡! 아아 모잘라 모잘라 하아 하아 흔들어주고 아직은 고구마도핑이 필요없겠지? 네 고구마도핑이 필요없어 림보는 고구마도핑이 필요없을거 같아 그 다음 게임에서 다음 게임은 힐할수도 있어 더 내려야돼 더 지금도 모자란거 근데 올라가는거 아니야 가만히있으면 안올라가지 아닌가 내 몸무게를 이용해서 지금 흔드는거잖아 모자란데 근데 어느정도 반동이 생겼으니까 짧게 간다음에 particle 아 모잘라 100% 모자라 지금 정치 지금 점프 점프 아 좋아 이것도 이거 흔들어야되지 흔들어야되지 왠 손잡이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 괜히 있는게 아니야 이 게임에는 괜히 있는게 아니고 다 해봐야됩니다 만질 수 있는거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점프! 아슬아슬 강심장이야 아 대단한데 강심장이야 강심장 다들 감탄하고 계셔 당연하죠 뭐 이정도는 아 이정도는 기본이다 기본이다 올라가면 되겠고 재밌다 재밌지 여기서 뭔가를 땡기면 밑에서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그렇겠지 뭔가 작동하는 어 내려온다 이거 동아줄 타면 되는거 어 모자를 갖고와야돼 어 갖고와야돼 아 여기있네 아아 저거 같이 가져가면 되거든 간단한거 아니야 간단한거 뭐 이정도야 아 잘하고있습니다 진짜 엔딩 볼거같습니다 잘 말하면은 이거 먼저 밀어줘야돼 뚝 어 좋아 어 안되네 밀어봐 땡겨야지 땡겨야지 어 그러니까 안 밀은게 땡겨 안 땡겨 뒤로 땡겨 아 귀로 땡겨도 똑같은거 같은데 안된다 예 안되네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가지 뭐 방법이 있나 아닌데 아 좀 약간의 또 늪이 좀 다시 때 너도 모르겠지 않은데 어 나도 여기는 잘 모르겠어 응 여튼 여기서 해결을 해야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어 해결을 해야되는데 없는데 위로 올라갈 것도 없고 위로도 못 올라가고 저 위에 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 응 근데 저게 괜히 흔들리는게 아닌거 같은데 진짜 괜히 흔들리는건 아닐거같지 뭔가 저런걸 이용하는건데 네 이게 딱 멈추면 안된단 말이야 어 위에 뭐가 있나 한번 봅시라 저거만 저거만 저거되는건가 다른데나 변화가 없나 모르겠어 저게 고정된다던지 그건 아니겠지 아니네 응 아 세번째 늪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잠깐만 위에 뭐있나 위에 뭐있나 지금 뭐 끈이 있다 저거 같이 내려가려나 보다 같이 내려가려나 보다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저걸로 저걸로 저거 저걸로 이렇게 밀어넣고 아 작동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타는거지 아 설마 이러다 빡 찌붓자붓해서 주는거 아니겠지 아 그럴거같은게 아닌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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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것도 안죽네요 죽을거 같았는데 딱봐도 죽을거 같았는데 포즈가 죽는구나 죽는구나 싶었는데 그럼 저거 다시 작동해봐 아니야 내려오는거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확실히 아니라고? 저것만 움직이는거 같아 그럼 저걸 뭘 이용해 어차피 저건 나중에라도 저거 해야되는거니까 한번 해보고 어차피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주인공이 정말 강인합니다 네 강인해요 통뼈야 떨어지는건 의외로 강하네 다른거에는 쉽게 죽던거 가시 이런거에는 엄청 쉽게 죽으면서 다 내리고 어어 아 진짜 뭐하는거니 나 아 에이 바보짓했어 아 아 여기에서도 바꿀 수 있네 꼼수만 늘고 있어 결국은 뭐하는거야 누르고 안돼 안돼 점프 반응이 없네 전화가 없네 그건 아닐거 같았어 어디다 쓰냐 이거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면 저게 딱 떨어지지 않을까 어? 니가 떨어지네 아 저거 떨구는게 분명한데 아 본인이 떨어지네요 분명히 저거밖에 길이 없는데 아 대리님 뭐 생각나셨나봐 요렇게? 뭐 앞에 번쩍이는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번쩍이는거야? 어디앞에요? 이거요? 저 그냥 이거요 어? 뭔가 도전가재가 괜찮지 감사합니다 도전가재 내 스팀계정에 도전가재가 하나 더 풀렸어 좋네 좋네 대신해주고 음 이거 데프를 해가지고 계정 잘리는거 아니겠지? 아 그렇진 않아 아 진짜? 어 그건 아니다 어 그건 아니야 무슨 내 아이디로 하는건데 뭐 같아 내 컴퓨터에 내 아이디로 하는건데 땡겨 아 뭐 그걸 좋아하는건가? 아닌거 같은데 땡길리 괜히 있는거 같진 않은데 내 생각에는 나도 괜히 있는거 같진 않거든 아 알았다 어 뭔가 뭔가 번쩍했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해결했답니다 뭔데 뭔데 우선 이거를 당겨야돼 어 잘못 눌렀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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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제가 이렇게 걸어두면 저기 안내려가겠지 안내려가겠지 그걸 밀지는 말고 uncon Data 오 Nyf × 어 나도 좋은 하루가 Latino 낚시였나봐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괜히 낚시였어 역시 끄는게 괜히 있는게 아니었어 근데 여기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 저걸 다시 땡기고 올라오려고 이거를 하고 빨리 올라오고 빨리 타야 돼 점프 점프 저리로 가면 돼 어차피 얘는 떨어지는건 강한 아이니까 이렇게 해서 반동을 잡고 반동으로 반동으로 해서 넘어가면 된다 아 이런걸 되게 잘하네 그러면 마리오는 24 잘하겠다 마리오는 24? 마리오는 길이 어려서 싫어 근데 길이 어렵더라고 아예 안해본건 아니거든 은근히 길치야 은근히 3D 길치야 어머나 큰일났다 이거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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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다 한게 아닌거 같은데 어 망했다 망했다 점프는 되나는데 점프 오우야 발만 날라가고 봤어? 아니 방금 머리도 갈렸어 아우 지대로 갈리네 요건 아닌거 같고 아 아니다 요거를 딱 눌러서 떨궈서 저거를 작동시켜가지고 요기로 해서 이렇게 뛰어넘은 다음에 나중에 요쪽에 가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요걸 눌러서 요걸 타고 이렇게 딱 다시 넘는거지 음 과연 일단 해봐야지 생각같으면은 어 어머나 오우야 오우 잔인해 오우 계속 소리나는것 봐 오우 너무 잘 갈아 성능이 되게 좋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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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개다 2개다2개 아 두개 2개다2개야 저가 못넣어 2개야 요거 빨리 누르고 잔깐 아 여기 있고 저에서 해결 할게 없어 누르고 아니야나 어느정도 됐을때 눌러줘야돼 네요 타이밍 Heaven 오우 좋아좋아 안 돼! 망했어 너 왜 미니~? 아... 지금 좀 누르면.. 나 힘듭니다? 너무 빠르다? 누르기 점프!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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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점프! whichever 1시간 후우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많이 왔어